최악의 재앙이 인류를 휩쓸었습니다. 치사율 90%에 이른 끔찍한 병원체, 그린 블루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2015년 11월 27일,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세계의 대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찬란했던 문명은 종말을 맞이했으며, 세상은 온통 무질서와 혼돈, 폭력과 파괴, 그리고 죽음으로 넘쳐나게 됐죠. 하지만 모든 게 무너져내리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대 뭉쳐 대학살의 주범, 그린 블루 바이러스와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완화내고,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하게 맡은 일을 수행해낸 겁니다. 이 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택한 방식은 바로 무제한 속악.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들, 특히 살아 숨 쉬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들은 모조리 불태워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해 뭉친 이들은 그렇게 죽음과 화염을 몰고 다니는 공포의 존재, 클리너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해 세상이 아직 평화로웠던 시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시 위생국 소속의 환경 미화원들이었죠. 환경 미화원이었던 조페루 역시 묵묵히 자신의 일에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쇼나와 함께 메네튼에 거주하던 그는 라디오 토크쇼에 사연 보내기를 좋아하고 야구 경기를 즐겨 관람하는 소박한 시민이었습니다. 일상은 만족스러웠고 모든 게 평화로웠죠. 그린플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재앙은 고든 에머스트란 어느 미치광이 과학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신적인 환경론자였던 에머스트는 지구의 존속을 위해 인구수를 극단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 미친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 에머스트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궁극의 바이러스를 제조해냅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로 알려져 있는 천연두 바이러스. 거기에 댕기열, 인플루엔자, 에볼라, 트위치 독감, 한타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이렇게 6종이 잃은 병원체의 유전자를 조합하여 가공할 만한 위력의 생물학 무기 그린플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산업용 단백질 합성기와 DNA 프린터를 이용해 그린플루 바이러스를 제조한 고든 에머스트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 뉴욕 중심가에 바이러스가 묻은 현금다발을 대량으로 살포합니다. 그날은 2015년 11월 27일,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가량 앞둔 시점이었죠. 12월 초,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끝나자 세계 곳곳에서 감염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조페로의 아내는 그린플루 바이러스의 최초 희생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새도 없이 아내 쇼나는 하루아침에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페로는 이윽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차츰 파악해가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휴교령이 선포되고 질병통제센터는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짐에 따라 모든 사업체들은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성 독감이나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존속을 위협할 만한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평오롭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조페로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래도 정부와 시당국이 시민들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울만큼 위기에 둔감했고 이에 대처하는 당국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죠. 비상사태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역지침을 어긴 채 직장에 출근하거나 슈퍼에 가고 심지어 영화를 보러 다녔던 겁니다. 조페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희생자는 뉴욕시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조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뭐, it might be that I'll be on the radio again soon, or the people will talk about me there. And they might say things that aren't true. Okay. Well, whatever they may say, I want you to know. I want you to remember that I only ever wanted you to be safe. Everything I'm doing, all the good and bad, is so you can be safe. Okay? Okay. That's my girl. Gotta go now. I love you. Sounds like we have an old timer on the line. Joseph Farrell. Hey Joe, what's your take on the dollar flu? I think this really shows how vulnerable this country is. I mean, how stupid you have to be not to go to the hospital when you're sick as a dog? We got people going to work, to the supermarket, even to the goddamn movies. Infecting thousands of other people out of pure ignorance. I'm telling you, this is gonna blow up big time. Just because most people are too damn stupid to realize what's going on. There's no one with the balls, not the government, not nobody. And the brains to do what's gotta be done to keep this from spreading. Sorry to cut you off there, Joe. Thanks as always for your thoughts. Radio interview에서 분노를 쏟아낸 조페로. 하지만 진행자는 조페로의 말을 끊고 황급히 인터뷰를 끝마칠 뿐이었습니다. 끔찍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직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었고 조페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공공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도시 전체를 봉쇄한 뒤 주방위군, 경찰, 소방대원 등 재난관련 기관들을 모두 통합하여 긴급대응부대 JTF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뉴욕시 위생국 소속이었던 환경미화원들 역시 JTF로 차출되어 방역현장에 투입되죠. 조페로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감염자들의 시신을 수거해 화장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감염이 걸쳐볼 수 없이 확산되고 사망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자 진정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매일 새로운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조페로는 한때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였고 동료이자 친구였을 이들을 쉴 새 없이 불태워야 했습니다. 비현실적일 만큼 참혹한 광경 앞에서 조페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은 점차 자신들의 임무에 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신을 불태우는 이 끔찍한 임무가 인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어야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태 초기에 연방정부와 시 당국은 가까스로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맨하튼 한복판에 감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격리구역을 조성했으며 당국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했습니다. 조페로 역시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거라 믿으며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했죠. 그러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뉴욕시 전체 대정전이 몰아닥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물자는 절망적으로 부족했고 법과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뉴욕시는 곧 약탈과 사료기 판치는 무법 지대로 변모하죠. 대정전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진 사이 뉴욕시 라이커스 교도소에서는 대규모 탈옥이 벌어집니다. 교도소에 수검되어 있던 약 2만여 명에 이르는 제수자들이 거리로 풀려난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라이커스 갱단이라 칭하며 닥치는 대로 무고한 시민들과 GTF 요원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사태가 끔찍하게 악화되자 연방정부는 황급히 뉴욕시의 모든 정부 요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조페로는 무책임하게 시민들을 내버린 정부에게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끝까지 현장에 남아 임무를 수행했던 다른 수많은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페로를 비롯한 뉴욕시의 환경미화원들은 GTF의 철수 명령에 불복한 채 자체적으로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죠.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경미화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페로가 내린 결론은 갓 무제한 소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모조리 청소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조페로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병자는 이미 죽었다. 감염된 이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감염된 이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다. 그렇기에 모두 불로 정화해야 한다. 이런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 조페로는 독자적인 조직 클리너를 결성한 뒤 뉴욕시 곳곳에서 살아있는 시민들을 소각하기 시작합니다. 참혹한 재앙 한복판에서 절망에 압도당한 그들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가장 공포스럽고 잔혹한 세력 클리너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으며 인류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부지런하게 소각작업을 수행했죠. 악명높은 범죄자들로 가득한 라이커스 갱단조차 그런 클리너의 잔혹함과 광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리너에게 맞서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나선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조직 디비전 요원들이었습니다. 전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자 미합중국 정부는 대통령 훈령 51호에 근거하여 전략국토부 소속 비밀요원들, 약칭 디비전에게 소집명령을 내립니다. 디비전 요원들은 무정부 상태가 된 뉴욕시에 투입되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혹은 분투하죠. 거리에 방치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를 장악한 무정집단부터 하나둘씩 토벌해야만 했습니다. 소각 작업을 진행하는 클리너에게 그런 디비전 요원들은 또 다른 바이러스의 숙주나 다름없었습니다. 디비전 요원들은 뉴욕시 격리구역을 장악한 클리너들을 섬멸하기 위해 그들의 우두머리인 조폐로 사살작전을 개시합니다. 조폐로를 비롯한 클리너 주직원들은 이에 맞서 치열한 저항을 이어가져 광기에 젖은 학살자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디비전, 그리고 적개심과 광기로 똘똘 뭉친 클리너, 지옥으로 변한 뉴욕시 한복판에서 그들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을 펼칩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극한의 재난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절망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내버린 채 현실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정이라고 믿고 싶은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길도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조폐로가 이끄는 클리너들처럼 말이죠. 선하고 이타적인 의도로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악행을 일삼게 된다는 점에서 클리너는 정말 독특하고 아이러니한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클리너의 광기가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시민이기 때문이 아닐까. 유비소프트의 신작 FPS 게임 엑스디바이언트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클리너가 되어 전장을 누비실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화염을 내뿜으며 적들을 불태우고 소위탄으로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비클래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